안녕하세요 오늘은 되게 특별한 손님을 모셨어요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호주에서 왔고 이름은 유뉴스 포로코리에서 왔어요 브리스본하고 시드니 중간에 있어요 호주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막 캥거루 뛰어다니고 코알라 있고 항상 대표하는 나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실질적으로 막 캥거루 뛰어다니고 하나요? 어... 골프코스 갈 때는 캥거루 엄청 많이 볼 수 있고 춥지도 않고 윈터에도 바닷가 가서도 있어요 그 막 그렇게 춥지도 그렇게 덥지도 그럼 날씨가 되게 좋다는 뜻이겠네요 네 지금 호주는 날씨가 어떨까요? 지금은 더워요 더워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났었죠 그렇죠? 네 몇 년 동안 한 3년 만났어요 그렇죠? 3년 만나면서 항상 막 여긴 추운데 반팔 입고 있고 더워가지고 에어컨 막 켜고 있는데 막 추워서 피디고 그렇죠? 오 마갓! 그레이드 테스트를 꾸준히 받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그레이드 3 아니면 그레이드 2에 온 것 같은데 거기에서 맨날 A를 받아왔어요 네 그레이드 5 네 여러분들도 온라인 레슨을 통해서 되게 충분히 많이 성장하고 배울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되게 배우고 싶은데 거리상의 문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호주하고 한국은 가깝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악기를 크레이네 뿐만 아니라 다른 악기를 배우는 과정에서 조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들한테 좀 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말 한마디 이게 내밀지 뭐? 포기하지 말라고요 네 오늘은 영상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싶어요 정리를 해서 이렇게 레슨을 받거나 배우고 싶은데 제약이 있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많이 힘내서 같이 이렇게 잘 배우고 많이 실력이 향상이 되는 케이스도 있으니까 항상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